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 입니다. 책 Give and Take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 교수는 사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조언을 통해 리더로서 혹은 조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저는 여러 리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디를 가든 피해망상을 목격합니다. 제가 테이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최대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위해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 반대는 Give, 즉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의 중간에 걸쳐 있더군요. 주고받는 것의 중간 말입니다. 이들은 맞추는 자라고 부르는 세 번째 스타일인 거죠. 맞추는 자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준다면 나도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사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을 연구하였죠. 그 중에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의대생들의 성적도 살펴보았죠. 영업사원들의 수익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각 직종에서 성과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모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기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랐던 거죠. 의대에서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들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영업에서도 그랬죠. 가장 친절한 영업사원은 수익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영업에서 관대함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물건들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보통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조직을 향상시킵니다. 그 정거는 엄청나게 많죠. 팀이나 기업 내에 존재하는 주는 행동에 대해 조사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조직원을 돕거나 지식을 나눠주거나 멘토링을 제공할수록 그 기업의 모든 수치는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윤, 고객 만족도, 고용 유지율 같은 것들이 모두 더 높게 나왔죠. 이렇듯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팀을 개선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고통을 받지만요. 그럼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하였죠. 주는 사람이 최악의 직원이라면 최고의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하자면 분명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성공은 빨라도 빨리 망하는 경향이 있었죠. 바로 맞추는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집니다. 맞추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삶의 미션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을 엄청나게 벌주고 싶어하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브앤테이크를 실천하는, 맞추는 사람입니다. 즉, 받는 사람들은 결국 이들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제가 연구한 모든 기업과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바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사원 수백 명에게서 모은 데이터를 보면 주는 사람의 수익은 양극단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 수익을 내지만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바로 이들 유형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생산성과 의대생들의 성적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주는 사람은 밑바닥과 꼭대기에 지나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적한 모든 성공 속도에서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탈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사람을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포춘지에 소개된 매우 성공한 사업가인 아담 리프킨에게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중 5분의 선의가 그의 비밀무기인데요. 그는 우리 모두가 테레사 수녀나 간디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타인의 삶에 큰 가치를 보탤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서로 알게 되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피드백을 조금 줄 수도 있겠죠.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주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편안한 조직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에서 다수는 묻지 않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직에서 기여하길 좋아하는 주는 사람은 혼동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팀에 누구를 드릴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팀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주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속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결국 주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이 조직에 남게 되는 거죠. 주는 사람은 관대해집니다. 결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맞추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일반적인 규범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받는 사람을 분별해 내는 능력이 별로 없죠.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려 할 때 우호적인 주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예라고 하죠. 무뚝뚝한 받는 사람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는 무뚝뚝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두들대고 거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형은 조직에 가장 치명적인, 우호적인 받는 사람입니다. 면전에서는 친절하지만 그러고 나서 뒤통수를 치죠. 면접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포착하려고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경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네 분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 받는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아침과 하대에 능숙하니까요. 반면 주는 사람은 서열에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댈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식당 종업원이나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직에서 받는 사람을 속아낼 수만 있다면 그 조직은 누구나 편안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주는 사람들의 탈진도 막을 수 있게 되죠.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함에 있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것이 성공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가장 의미 있게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이라고 믿고 있죠. 건강한 조직은 주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속아내므로써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상atten 둘 셋 둘 셋 셋 감사합니다.